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항암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암 환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 항암치료는 현대의학에 그 모든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하면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매일매일 생산되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암 환자가 됐는데 그 암을 치료한다는 것이 암세포 죽이는 것만 목표로 해서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하는 치료인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면역세포를 죽이면서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큰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나 모순되는 치료죠. 그래서 항암치료라면 여러분, 암세포만 죽이고 면역세포들은 죽이지 않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항암제가 있긴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약을 못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암세포도 죽이면서 동시에 면역세포는 죽이지 않고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항암제가 있기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T세포가 맨날 만들어내는 항암제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도 죽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 속에 있는 T세포가 생산해내는 암세포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항암제입니다. 그것은 누가 설계한 약이에요? 그것은 T세포 유전자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그 유전자를 만드신 초인간적인 존재, 전지전능하신 존재는 그것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들면 암세포가 생길 텐데 이 암세포를 죽여야만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작동을 하면 그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항암제는 가장 이상적인 암세포를 죽이면서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는 하나님은 벌써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각자의 몸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설계한 항암제가 생산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생산이 안되게 되어버렸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 버렸다. 왜 꺼졌어요? 그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 생기를 공급하지. 그 유전자에다가 내 유전자에다가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내가 기가 막히는 쪽을 선택했다. 내가 화내는 쪽을 선택했고 미워하는 쪽을 선택했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꾸 나를 속이고,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악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아니고 고운 일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꺼지게 되고 그 유전자가 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이상적인, 아무런 부작용도 없는 항암제를 생산하는 것이 중단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암의 근본적 원인인데 원인이라면 유전자를 다시 켜서 그 아무런 부작용도 없는 암세포만 죽이고 면역력은 강화시키는 항암제가 다시 생산되도록 하면 암은 낫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무 부작용 없이. 그것을 하자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현대의학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엇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유전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유전자는 꺼졌다가도 다시 켜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뭘 모르고 있어요?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꺼졌다가 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꺼진 유전자를 켤려면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그 진선미로부터 나오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 그것은 영적 에너지인데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를 않으니까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에너지는 공급 못 해 주고 자꾸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유전자는 꺼진 채로 그대로 있고 면역력은 강화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를 주면 그 T세포가 자꾸 죽어 버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 항암제를 줘서 암세포를 죽이면 T세포도 죽이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는 자꾸 피를 뽑아요. 왜 뽑아요? 백혈구 수치를. 백혈구라는 세포는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를 자꾸 주면 이 백혈구 수치가 백혈구가 죽기 때문에 수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항암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향기가 아주 좋네요. 여기서는 향기인가? 이건 좋아하네요. 어디서 이런 좋은 향기가 나지요? 너무 향기가 좋으니까 조금 헷갈려요. 누가 여기다 향수를 뿌렸나요? 여러분들 냄새 못 맡겠어요? 향기가 상당히 센네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가장 큰 고민이 항암제 부작용입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항암 치료 자체가 모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인정 안 해주면 항암제밖에 쓸 수가 없죠.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 그 항암제를 만들어내자, 개발하자. 그래서 개발한 항암제를 제 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1세대 항암제. 영어로는 first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1세대 항암제를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독입니다. 독이 아니면 세포, 그게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간에 독이라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소도 이 생명체를 죽이는 것인데 생명체는 죽지 않기 위하여 항상 이 독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해서 유전자가 자꾸 자꾸 변합니다. 독소를 해독시키는 독소를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면 그 항암제의 효과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항암제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효력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효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꼭 같은 현상이냐면 농사 지을 때 쓰는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를 뿌리면 그게 몇 년은 못 가요. 그리고 점점 살충제가 새로 나왔을 때는 그 해충들이 잘 죽는데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이 새끼를 아를 가서 그 다음 세대의 새끼의 해충들이 나올 때는 점점 더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소라도 이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유전자가 자꾸 자꾸 변해서 그 독소 자체를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을 자꾸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를 죽이는 독소로서의 약제는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해독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는다. 술에 취한다. 그런데 술에 금방 취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 금방 취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이 술을 전혀 안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 후손으로서 내가 술을 먹으면 금방 취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상 때부터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술을 좋아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술을 좋아했고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좋아했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 이상하게 술이 쎄요. 술을 먹어도 안 취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술이 가장 공격하는 세포가 이제 뇌세포와 T세포와 간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T세포도 자꾸 죽고 뇌세포도 죽고 그 다음에 간세포가 죽죠. 그런데 술이 센 사람들은 술이 잘 안 취하는 사람들은 왜 잘 안 취하냐면 술이 들어오면 그 알코올 해독 물질을 만들어서 자꾸 생산해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자꾸 해독시켜 버리니까 술 취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간에서도 알코올을 술 해독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겨났다. 이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술이 약한 사람도 선천적으로는 조상님들이 술 해독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별로 발달이 안 돼 가지고 내가 어릴 때는 술 못 먹는 아이였는데 그 놈이 자꾸 속이 상하고 해서 어떻게 술을 조금 마시고 조금 마시고 조금 마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술이 세져요. 왜? 그 간세포에서 술을 해독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점점 발달한다고 합니다. 유전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다 상태가 변해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도 세포를 직접 죽이는 독소 로서의 1세대 항암제, 일반 항암제는 완전히 독이죠. T세포를 막 죽여 버리니까 그러면 내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그 종류가 무수히 많이 그동안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아무리 우수한 암세포를 죽이는 약효가 우수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 암세포를 더 잘 죽이는 항암제일수록 T세포도, 정상세포도 더 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항암제는 참 좋네. 이 항암제를 먹어도 머리도 안 빠지고 이랬으면 그 항암제가 약한 항암제예요. 항암제는 암세포를 더 잘 죽이는 항암제일수록 부작용이 더 심해야 그게 효과 있는 항암제예요. 그래서 무수한 종류의 일반 항암제를 제약회사에서 개발했지만 노벨상을 주는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지금 항암제가 이건 모순이다. 왜? 암세포를 죽이면서 백혈구까지 자꾸 T세포까지 죽이면 이거는 우리가 노벨상을 줄 가치가 없는 약이다. 그래서 어떤 그 일반 항암제가 새롭게 개발돼서 아무리 암세포를 잘 죽이는 일반 항암제국제를 개발했더라도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그건 노벨상을 줄 가치가 없는 약이다 해서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면역력이 문제인데 너희가 약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한번 개발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서 노벨상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생기밖에 없습니다. 생기를 어떻게 약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일반 항암제는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너무 모순이고 금방 내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뒷세포, 백혈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약을 만들면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 해보고 노벨상을 받을 만하면 주겠다. 이래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약이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라는 것은 다른 암세포 아닌 다른 건강한 세포들은 공격하지 않는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이 바로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약을 한 가지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암세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왜? 암세포마다 그 암세포,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러면 저 사람이 걸린 폐암과 내가 걸린 폐암과 사람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요. 유전자 변질된 것이 조금 달라서 정상적인 건강한 폐암세포로 유전자가 변해서 폐암세포로 됐다. 그러면 이 암세포로 유전자가 많이 변질된 유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아주 심하게 변질됐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변질됐습니다라고 표적을 만들어서 세포막에 붙여요. 그러니까 세포들은 우리는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세포라는 표적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각 사람들의 암세포마다 어떤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가진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표적항암제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쓸 때는 뭐 검사를 해야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일반 항암제는 유전자 검사할 거 없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표적을 이 환자의 암세포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쓸만한 표적항암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노벨상심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약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표적항암제라고 만들어냈는데 모든 암세포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재수가 좋아서 이런 표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 제약회사에서 개별해낸 표적항암제가 이런 표적을 갖고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이다. 그래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를 줘서 이 항암제를 공격하면 너무너무 잘 죽어. 아주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치료를 시작할 때는 암이 쑥쑥 줄어요. 예를 들어 6cm 짜리 암이다. 그러면 첫번 주사 맞던가 가을약을 먹으면 6cm 되는 암 덩어리가 금방 3cm 정도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와! 이 약을 쓰면 나는 낫겠구나. 그래서 다 죽여버리면 암이 낫을까? 안 낫죠. 암이 낫을라면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T세포가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가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서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전멸시키더라도 결국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암세포는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곧 재발한다. 언제까지 재발해요? 내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내 몸에서 생산되던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이상적인 강한 물질이 생산될 때까지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암제를 계속 투여해서 재발을 방지하자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암세포는 다 죽었는데 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자? 계속 항암제를 계속해서 쓰자. 그렇게 되면 그게 재발 방지가 될까요? 그래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게 내성이 생겨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발합니다. 결국 재발을 하면 어? 재발 했군요. 그럼 다른 약을 또 써봅시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를 항암제를 제 2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표적을 가진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항암제를 썼다고 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처음에는 노벨상 받겠다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주로 첫 달은 예를 들어서 6cm 짜리 암 덩어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달 사용하고 나니까 3cm로 줄었다. 두 번째 달 사용하고 나니까 3cm가 2cm가 되었다. 3달째 타악하니까 1cm가 되었다. 넉 달째 하면 0.5cm가 되었다. 다섯 달 때 아무 변화가 없다. 6개월째 아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한 4개월 내지 6개월 만에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약효가 없어져요. 내성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표적 항암제도 암세포를 죽이는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 독소를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해서 유전자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에는 암세포들이 표적 항암제라는 독소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유전자를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물질을 못 만들어내니까 저항을 못 했는데 점점 두 달째 쓰고 3달째, 4개월째 쓰면 암세포들이 이제는 알았다. 그래서 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주로 6개월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종류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약이 나한테는 뭐예요? 해롭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표적 항암제도 우리가 희망을 걸 수가 없는 약이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2세대 표적 항암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너희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암 환자들은 지금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그래서 암 환자가 됐는데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어떤 약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면역항암제 그것이 제 3세대 항암제를 면역항암제라고 부릅니다. 면역항암제는 이것도 물질이예요. 약이예요. 약인데 이 약을 주사를 주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여요. 굉장한 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약을 주사를 안 주면 T세포가 결국 암세포 못 죽여요. 결국은 T세포가 암세포를 약 안 먹고도 죽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결국 무엇밖에 없어요? 결국 상기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고 나서 인간의 기술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은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모든 질병의 치유는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회복이 완성되지 않는 한 치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약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제가 뉴스타트 강의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 과학자들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내면 나는 돈 만들고 가면 돼. 그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유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와요?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령이 영적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성령이 정신이라는 가장 깨끗하고 부드럽고 정성스럽고 가장 총명한 그런 신이란 것을 제가 깨닫고부터 앞으로는 자꾸 정신이라는 말을 정신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신 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정신 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북이도, 물고기도 필요하면 생체의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순놈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암컷 20마리만 있으면 어떻게 그게 번식이 돼?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스쿼스 필요하다. 내가 스쿼스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멸종하는 형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암컷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유전자를 바꿔 주는 거예요. 유전자는 글자니까. 글자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뭐가 변하면 바꿀 수 있어요? 뜻이 변하면 생각이 변해요. 여러분은 컴퓨터로 한글 타자를 치면서 한글 프로그램에서 편지를 써요. 쓰다가 아,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생각이 바뀌면 글자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우리 유전자라는 것이 글자예요. 그게 유전자가 문장이니까 그 글자를 바꿔요. 바꾸면 다른 뜻이 돼. 그래서 수컷, 암컷은 수컷 유전자예요. 그것은 글자의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컴퓨터 글자는 1하고 0입니다. 예를 들어서 0, 2개, 1, 2개를 이런 순서로 써놓는 것과 1, 1, 0, 0하고는 달라요? 안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면 뭐가 다르게 돼요? 뜻이 다르게 되고 유전자가 다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1, 0, 1, 0이 다 1, 2개와 0, 2개로 구성된 단어지만 다 뜻이 달라요. 2, 3, 9라고 할 때 2, 0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ㅅ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상구가 뭐예요? 멀쩡한 이상구가 이 앗구가 돼. 이상구는 괜찮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 앗구 그러면 이 자식은 어떤 놈이니까? 맨날 깜짝깜짝 놀래서 앗! 이게 앗구지. 그러나 글자의 구성, ㅣ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면 뜻이 변해버려요.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놀란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컴퓨터 글자는 1하고 0으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4가지예요. 4가지 글자를 사용해서 이 순서를 바꾸면 다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는 유전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도 성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자기들이 못 바꿔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냈느냐 하면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세포가 있죠? 노란 세포는 T셀, T세포고 이 갈색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T셀, 캔서셀, 암세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와 T세포는 우리 몸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혈관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가다가 혈관 속에서 반드시 이 암세포와 T세포는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이 T세포는 모든 세포들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가 우리 세포 맞냐? 네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다 검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이제 암세포는 이 안에 T세포는 세포 핵이 정상적으로 아주 순하게 동그랗죠. 그렇죠? 암세포는 이 안에 유전자가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괴물 같아요. 그래서 괴물 같으면 이 암세포는 T세포를 만났을 때 반드시 나는 암세포라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색 물질이 암세포가 제시하는 T세포에게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입니다. 암 나라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RECOGNITION RECOGNITION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암세포구나.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너는 암세포구나. 너는 내 몸에 있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T세포가 암 나라 주민등록증을 보고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그리고 이 T세포가 강하면 암세포가 벌써 기가 박죽어서 어떻게 하냐면 B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T세포에 CD28이라는 수치 외에 필요는 없습니다. 이 민원 창고에다가 접수를 시킵니다. 접수하는 민원 서류가 뭐냐면 T세포를 만나 보니까 나는 이 사람 몸에서는 살 수 없다. T세포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T세포는 점전하게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암세포가 자진해서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암세포들이 죽여 달라는 민원 청구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T세포가 이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에 넣어주면 암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만나서 신원을 확인하고 암세포 측에서 나는 이런 강한 T세포가 있는 한 이 사람 몸 안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 민원 청구를 해서 죽여 주세요. 하면 암세포가 그래, 너는 이 사람 몸에서는 살기 힘들 거야. 내가 죽여 줄게. 그래서 참 신사적이죠. 우리 몸은 아주 신사적으로 되어 있어요. 암세포, 이 새끼 너 일로 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암 환자들은 왜 암세포를 못 죽이느냐 하면 암세포들이 인민원 청구를 하지 않아요. 왜? T세포를 만나 보니까 비리비리 해. 그러면서 이제 만났어요. T세포가 암세포고 너 암세포구나. 네, 암세포입니다. 너는 요즘 살기가 어때? 그러면 암세포는 뭐라고 해요? 살기 좋습니다. T세포님들이 다 비리비리 하니까 우리 삶은 낫죠. 유전자가 다 꺼지셨나요? 그러면 T세포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T세포가 뭐라고 해요? 나는 죽을 지경이야. 유전자가 다 꺼졌어. 그러면 암세포가 민원 청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 안 해.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하고 사람 몸 안에서 만나도 암 환자들의 T세포들은 암세포를 죽이지를 않아요. 그냥 악수하고 잘 살아봐. 나는 죽을 지경이야. 할 일이 없어. 유전자가 다 꺼졌으니 바이러스도 잘 못 죽겠고 그렇다고 해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현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고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 의사들이 몰랐어. 이렇게 되니까 꽤 많은, 눈치 빠른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암 환자들의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만나도 안 죽이는 이유는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어떻게 해? 민원 서류를 암세포들이 제출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민원 서류를 만들지도 않아요. 만들 필요가 없지 뭐. 이 사람 몸 안에서 자기를 방해하는 세포는 T세포밖에 없는데, T세포들이 미리미리 하니까 살 자신이 있어.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떤 깨를 부릴까? 이 깨를 잘 부리면 대박 터져. 그렇죠? 그래서 면역항암제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면역항암제라는 게 뭐냐? 이 암세포들이 이 민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T세포가 안 죽인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T세포를 하여금 암세포를 죽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돼요? 허위 서류를 만들면 돼요. 허위 서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원 서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다 물질이에요. 이거를 분리해내가지고 다 실험해서 위조 서류를 만든 거야. 위조 서류를. 그 위조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는 이거를 제출한 일도 없는데 제약회사에서 만든 면역항암제가 위조 서류 역할을 하면서 이 암세포들은 자기들은 제출한 일도 없는데 이게 접수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갑자기 싸나워져서 죽여버린 거야. 그게 진실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야. 면역력이 진짜 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금방 위조라는 것을 감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가 나왔을 때 노벨상침사부위원회가 속았어. 그래서 노벨상을 줬어요. 세상에.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진짜 항암제가 나왔다. 이거는 일반 항암제도 아니고 이거는 독소가 아니잖아. 표적항암제도 독소지만 면역항암제는 독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표적항암제 위조 서류를 민원창고에 접수를 해도 T세포 자체가 죽일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사는 줬는데 암세포는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죽는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번 쓰면 또 안 되고. 이래서 아주 대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따라야 돼? 진리, 이렇게 장난질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써봐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가 굉장했습니다. 그때 지미 카타, 옛날 미국 대통령이 암에 걸렸어요. 그 악성 흑색종이라는 한국에는 아주 보기 좋은 요즘 그 암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암이 걸리면 정말 그 암은 빨리 퍼지고 환장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타가 이런 다른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치료가 다 실패했는데 면역항암제 주사를 맞고 놔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매스컴에 발표가 되고 했어요. 이야! 이 면역항암제 이게 최고구나 했는데 결국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이 독소가 아닌 약으로, 왜? 독소로서 항암제를 만들어 주면 일반항암제나 표적항암제가 다 내성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독소가 아닌 것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항암제를 만들어 내야 될까? 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나올 항암제가 바로 제4세대 항암제입니다. 제4세대 항암제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세대 항암제는 암세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유전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독소가 아니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들은 안 됩니다. 암세포를 죽이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암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 거야.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본래가 정상 유전자인데 비정상 암 유전자로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었다면 이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돌아가서 정상세포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4세대 항암제가 기초로 삼고 있는 그 이론이 cancer, cancer는 암입니다. reversion 이라는 이론이에요. reverse가 된다는 말은 뒤집는 것을 reverse라고 합니다. 그건 회복이란 말과 마찬가지예요. 암세포도 reversion시킬 수가 있겠다. 암은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암 환자에게 이 약을 만들어서 주면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약을 만들자.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성공했다고 합시다. 암세포들이 다 약을 줘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의 생활 습관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계속 유전자 끄고 암세포는 또 매일매일 생기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대박의 꿈을 꾸고 이걸 개발 중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개발해서 돈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결국 환자들을 써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아주 깊이 했어요. Reversion 이라는 말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그게 제 4세대의 항암제입니다.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들은 이렇게 모양도 흉측하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정상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려면 이 알이랑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가 고개를 넘어가야 정상세포가 된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연구결과 제 4세대 항암제를 만들려면 이 알이랑 고개를 좀 낮춰주면 암세포가 쉽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물질들은 고개를 자꾸 높이는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파란색 물질이 생산되면 고개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 파란색 물질, 고개를 낮추는 물질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생산을 많이 해주면 이 고개가 고개를 쉽게 넘어간다. 왜? 이 알이랑 고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물질을 만들려고 이런 물질은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변질되어 가지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하는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되었을 때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하는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게 하는 물질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런 유전자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되려고 하다가도 다시 다시 되돌아와서 정상세포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은 기가 많이 막혀 가지고 그런 유전자들조차도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이런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는 이런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잘 되고 있지를 않다. 그러면 저 꼭대기에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되면 암세포가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어가 정상세포로 돌아온다. 그렇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기를 받으면 되지. 뉴스타트 하면 그 유전자들이 켜지면 암세포, 정상세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생기라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 안하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물질,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인공적으로 자꾸 위조수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면역강암제처럼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암세포 속에 유전자를 깜빡 속게 만들어서 정상으로 속아서 돌아온다. 하나님이 없으면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제4대 항암제입니다. 이 제4대 항암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이것을 아주 지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트라면 5에 5가지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가 생기를 받으면 다 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인간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서 위조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 물자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기만하려고 해도 뉴스타트는 가장 진실한 진리학 방법으로 생기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놓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시 생기를 주어서 켜주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전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해 놓았다. 아시겠죠? 태양 아래에 뭐가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위대한 영적의학이에요. 뉴스타트는 이상구의학이 아닙니다. 뉴스타트는 누구의학이에요? 하나님의학이에요. 창조주의학이에요. 여러분, 이 컴퓨터도 고장이 나면 이 컴퓨터는 무슨 째죠? 이게 아마 일제 거예요. 삼성이요? 이게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컴퓨터인데 이게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 삼성에 가서 고쳐야 돼. 이걸 LG에 가져주면 자꾸 삼성에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LG에서 만든 컴퓨터는 LG에 가서 고쳐야 돼. 그런데 우리도 컴퓨터거든요? 세포도.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만든 거에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마다 다 깔아줬다는 말이에요. 유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친다. 의사들도 정직합니다.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증세치료밖에 없다. 그것은 의사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떤 병도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생기를 모르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을 줘서 고혈압이나 병을 고혈압, 혈압을 조절할 수만 있는 거지 그 고혈압 약으로 고혈압을 완전히 치유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라? 죽을 때까지 먹어라. 죽을 때까지 고혈압 약을 먹어도 죽어야 낫는 거고 죽어야 낫는 게 아니죠. 혈압이 낫지 않고 죽었으니 안 낫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까지 그 유전자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라는 것은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이루어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의이십니다. 알겠어요? 아프지 않ao 아프지 않음 아프지 않음 아프지 않음 영원히 아프지 않음